안녕하세요. 오늘은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세일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도 내일은 노동절로 조금 긴 연휴여서 어저께 옆집인지 앞집인지 해서 DJ까지 불러서 노는 바람에 잠을 조금 설쳤다는 거 그리고 호주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썸머타임 적용되면서 오늘은 영상이 조금씩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세일정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해주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정보 달려봅니다. 오늘 첫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플라넨스 사이트 아직도 세일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세일되는 제품 추가 20% 세일 판매되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10월 9일까지 세일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계정단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할인코드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이전처럼 초대박 가격은 아니지만 25만원 아직도 판매되고 있고 여러가지 색상의 제품들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모자라던지 스톤아일랜드 아직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자켓 종류라던지 패딩 종류들도 가격 좋습니다. 오프화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계산해보시면 28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어츠 현재 8만 5천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CP컴퍼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다운자켓이라던지 맥케이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 두베티카 이런 제품들도 가격 좋습니다.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2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버벌이 보여드리고 있는 포이베 파우치 39만원 색상 두가지 색상 남아있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아직도 여러 세일되는 제품만 나 볼 수 있고 이 사이트 대박 가격의 제품들 여러가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더 아웃넷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모아서 30% 추가세일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없이 장바구니 담게 되는 경우 추가세일 가능하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오프화이트 스니커즈 29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30% 세일받으시면 2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화멘젤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모자 1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MSGM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8만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토즈 여러가지 구두 종류들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같은 경우도 현재 36만원에서 추가세일 가능해서 25만원 판매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 모든 제품들 추가적인 30% 세일 판매되고 있고 이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신상 제품들 15% 10월 2일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대략 한국시간으로 이틀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막바지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현재 미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는데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미국 배송된 지까지 무료 배송도 가능합니다. 스탠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텀블러 빨대 달려져 있는 제품이어서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 요 색상 80불 판매되고 있고 요 색상은 55불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세일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인기 제품이기 때문에 요런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스탠리 다양한 텀블러 종류도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듀류하우스 요즘에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종류 바로 세일 가능해서 45만원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피오브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백로고 맨투맨 종류 15% 피오브가 제품들 여러가지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딥티크 디퓨저 같은 경우도 요런 제품 가격 좋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막바지 신상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서브타입이라는 호주의 위차 명품 편집샵 여러 인기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됩니다.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은 전부 다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화로 150불 넘지 않게 호주 달러 23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버켄스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보스톤 155불 판매되고 있어서 계산해보시면 134,0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황금 사이즈 260, 270불 남아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990 버전 5 170불 판매되고 있어서 15만원 안되는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고 뉴발란스 990 버전 6 제품 같은 경우 250불 판매됩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렸을 때는 150불로 말도 안되는 금액 판매됐었는데 가격을 올려버렸다는 거 검정색상은 아직도 가격 좋습니다. 175불 판매되고 있어서 15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노스페이스, 눕시패딩, 검정색상 같은 경우는 세일되는 거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32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이 사이트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는 사이트입니다. 다양한 제품 만나 볼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찬가지 호주 사이트 호주 최대 온라인 편집샵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30% 정상가 제품들도 여러가지 모아서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호주 달러 23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고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배송대행지 제한 걸어놨기 때문에 결제되지 않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배송대행지 변경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 가능하고 랄 프로그램 폴로 제품들도 세일해서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울 캐시미어 케이블리트 호주 달러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15만 7천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옥스포드 셔츠 계산해보시면 1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랄 프로그램 폴로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칼아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미식한 코트라던지 뉴발란스 제품 이곳에서도 판매되고 있는데 그레이 색상은 세일 적용 불가능하지만 검정색상 세일되어서 판매됩니다. 호주 달러 231불 2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서브 타입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만 이곳에는 사이즈가 훨씬 더 다양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뉴발란스 574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뉴발란스 제품들 세일되어서 판매됩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인기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노스페이스 제품이라던지 칼아트 데우스 호주 브랜드 아레밀리엄스라던지 랄 프로그램 폴로 라코스테 등등의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페스의 미국 공식 홈페이지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초특가 세일되어서 판매됩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세일 받으신 금액이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샌들 종류 추가 세일 가능해서 12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반팔 티어츠 45불에서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인기 많은 청바지 종류들도 세일되어서 판매되고 있고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이라던지 아페스의 하품 홈팩 같은 경우도 200불 한쪽으로 떨어집니다. 계산해보시면 23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 추가 20%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 최대 7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 관부가스에 이미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 최종 비용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지브라로고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같은 경우는 20%밖에 세일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가 여러가지 남아있습니다. 계산해보시면 18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같은 경우는 50% 세일 판매되고 있고 13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미디엄 사이즈만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셔츠 종류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구두 종류도 70% 세일되서 120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16만원 만나볼 수 있고 원래 금액 400불짜리 제품으로 50만원 넘어가는 제품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지브라로고, 스웨펜츠라던지 수영복 종류들도 저렴한 금액 33불 판매되고 있고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인기 제품 최대 70%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한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 최대 50%가 아니라 모든 제품들 50%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반값으로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 저렴한 금액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국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부가세 따로 없고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찬가지 한국 공식 홈페이지 아르켓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한국 공식 홈페이지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고 무료배송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 다양하고 아이들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스투시 미국 공식 홈페이지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채워져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다운패딩 종류들 들어봐 있습니다. 색상도 여러가지 색상 만나 볼 수 있고 전부 다 350불 판매되고 현재 사이즈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리셀가가 붙어서 도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구경해보시면 되고 반팔 티어츠 종류들도 여러 신상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미국 배송댕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설정 변경하면 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락포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 두 켤레 제품 장바구니에 담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69불 계산해보시면 94,000원 한 켤레 4만 6,000원 꼴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로퍼 같은 경우도 99불 판매되고 있지만 장바구니에 다른 제품 같이 담으시면서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전부 다 4만 6,000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국 백화점에도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입니다. 한국에서 구입하는 가격 대비 70% 정도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띄어리 아울렛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2개 구입하시면 20% 추가세일 3개 구입하시면 25% 추가세일 가능합니다. 미국 배송대기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디건 종류들도 114불 이미 가격 좋지만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추가세일 받으시면 85불 구입 가능합니다. 계산해보시면 11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플라넬 셔츠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 종류들도 가격 좋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됩니다. 이전보다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추가되어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콜롬비아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 20% 세일 가능합니다. 콜롬비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 한국보다 한 사이즈 크게 나오기 때문에 한 사이즈 다운에서 구입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배송대기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레인자켓 계산해보시면 7만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색상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마찬가지 레인코트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인슐레이티드 자켓 같은 경우도 현재 13만원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이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추가적인 20% 저렴한 금액 여러가지 아웃도어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팟 프로 2세대 제품 아니고 예전 제품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리퍼한 제품이고 핵시보블 판매됩니다. 관부가스 피해서 구입 가능하고 계산해보시면 15만 5천원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소니 보여드리고 있는 XM5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23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다이슨 보여드리고 있는 헤어드라이기 250불 판매됩니다. 다이슨 직접 리퍼한 제품이고 관부가스 지불하셔야 되겠지만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전제품 특히 리퍼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업사이트 여러가지 제품 모아서 27% 할인코드 없이 이미 세일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친구추천 할인코드 까지 입력하시면 추가세일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스 붙지 않고 한국 직접배송 무료배송도 가능합니다. 라이프 익스텐션 보여드리고 있는 종합비타민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종합비타민 보여드리고 있는 요제품 세일돼서 17,000원 정도 판매됩니다. 골드누트리션 보여드리고 있는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도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스포츠 리서치 보여드리고 있는 달맞이 꽃 현재 27%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27%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베스트셀러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 순서대로 나와있는데 세일가로 판매되는 제품들 위주로 확인해보시면 되고 모든 제품들 보시면 유통기한 적혀져 있습니다. 어느정도 구입하실지 정하셔가지고 27% 세일 자주 나오는 세일 아닙니다. 제품들 쟁여놓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들 정보는 여기까지만 와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lala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